도로를 주행하던 중 잔뜩 낙서가 돼 있는 황당한 차량을 목격했는데 낙서의 내용을 보고는 웃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운전하다가 귀여운 차량을 발견했다는 제목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인데 베이지색의 차량 위에 까만색으로 무언가 덕지덕지 그려져 있습니다. 차량을 꾸민 건가 했더니 어린아이의 손글씨였는데요. 삐뚤빛뚤 귀여운 하트와 과일이 그려져 있고 예쁜 공주님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사랑이 가득한 딸아이인 것 같죠. 군데군데 적힌 아빠가 타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라는 문구에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예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당 차량을 목격한 A씨는 운전자분은 가슴이 아플까요 행복할까요 라며 분명 화목한 가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글을 맞췄는데요. 이와 함께 나도 이 차량 봤다며 운전석에는 아빠 자리라고 적혀있더라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빠가 타고 있어요 너무 웃기다. 앞쪽 낙서도 보고 싶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빠랑 누렁이가 대체 몇 개나 적혀있는 거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네 힙하다. 낙서하면서 행복했겠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